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BHC의 커리퀸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죠?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느낌을 좀 내기 위해서 수염을 안 깎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퀸 소스 뭐야? 칼리퀸 칼리히 칼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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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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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돈카락 바라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, 좋습니다.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리 먼저 오골 수육 너무 맛있어 두꺼번에 트리트 파 매콤달콤한 맛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킨 매운 양념장 얇게 마시는 분들은 저녁 매콤해요 오징어 새우 그리고 새우 매콤해요 새우 매콤해요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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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청양고추 계란 아 이게 무슨 맛인지 딱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링클 치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브링클을 별로 안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것도 그렇게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소스가 그 카레맛이 나긴 나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그냥 밥 비벼 먹는 그런 카레맛은 아니구요 약간 좀 더 브링클 같은 카레맛 아 그 카레 가루 맛이에요 살짝 아주아주 살짝 매콤한 맛도 나고 그래요 395 1당 2 1당 2 2 2 1 3 2 4 치킨 매콤달콤달콤 그리고 소스가 많이 있는 부분을 먹으면 좀 짜요 그래서 이렇게 털어서 먹으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계란 계란 오징어 마요네즈 는 그릇에 아 맞다 얘는 무슨 맛이냐면 아 되게 익숙한 맛인데 그 말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익숙한 맛이에요 아무튼 아 인도 느낌 나는 맛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디서 먹었더라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치킨 설탕 마지막 총평을 하자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링클을 좋아하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뿌링클을 싫어했으면 싫어할 것 같아요 뿌링클이 그저 그러면 보통이면 보통이면서 카레를 되게 좋아하면 조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저는 뿌링클이 좀 보통이었고 카레를 좋아하지만 그냥 그래요 그 지난번 먹었던 그 뭐야 맵스터가 더 맛있고요 볼케이노가 더 맛있어요 근데 뿌링클보다는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 왜냐면 카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불러서 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먹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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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